아, 머리는 괜찮아? 어우, 너 손 진짜 맵더라 아, 저... 내가 어릴 때 남자도 여럿 잡았지 그게 자랑이냐? 근데 정신은 번쩍 들더라 아깐 미안했어, 나도 순간 내 정신이 아니었고 아마 너도 순간... 아닌데, 난 아까 난 내 정신이었어 아, 지스럽다. 야, 오늘 왜 이렇게 덥냐? 너 안 덥냐? 야, 나 너물 더 뛰어가야겠다. 먼저 갈게, 안녕 달려라니! 조심해서 가! 다친다 나 때문에 속상해져서 고맙다 달려라니 달려라니 Willough 하아 아 그냥 죽음짝해 너..괜..괜찮아..괜찮아 차이사님 괜찮아요? 야! 일어나 일어나 시눈 뜬거 다 보이거든? 차이사님..괜찮으시..괜찮으시죠? 일어나세요 려태씨 눈에 들어가면 괜찮아요? 빠진거 같아요 모리씨 우리 그냥 가요 어..뭐야 나 이렇게 놔두고 근데 이렇게 두고 가도 되나? 뭐 어쩌겠어요? 자기가 안 일어나겠다는데 간다 우리 일어날 수도 없고 안 일어날 수도 없고 어쩌냐 차세동 불 켜! 마트에이한테서 떨어져 카사노바건 아니고 차이사님이 무슨 상관이십니까? K씨에게 마음에 있는 거 아닙니까? 바람둥이 바람둥이 맞잖아? 모래는..야 모래는 지금.. 아 지금 이것들 뭐 하자는 거야? 그.. 모래씨는.. 유욕코 스타일과 배려 윗바닥까지 팍 드러내도 불편하단 얘기야? 차세동의 장점에 그 모래의 장점까지 미스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셨어요? 다리 온 점정이로구나 이쁜게 제지 이 와플이 세팅된 테이블에 지금 이 순대가 웬 말입니까? 파스타를 먹었는데 와플이 넘어갑니까?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한 번 하시죠 너야말로 내가 바라든지 파이팅! 아이고 뭐야 회수만 맞지? 펀치에 힘이 하도 없잖아 이거 한 대를 못 때리십니까? 감정 잔뜩 실리니 파워